안녕하세요. 좋은 집 소개하는 남자 이경진 팀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가장 최근에 오픈한 현장 중 한 곳인데요. 행정구역상 파주시 야당동으로 들어가는데 일산 서구 굉장히 경계선에 퍼 붙어 있습니다. 거의 일산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. 야당역과 탄현역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 야당역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촬영 세대는 복층구조를 촬영했어요. 복층에 층구가 좋고 평수도 굉장히 넓은 편이어서 식구수가 많으셔도 충분히 같이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. 편안하게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. 궁금한 점은 언제든 전화 연락 주세요.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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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